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터져 나왔던 중국 본토의 친다오 맥주 소변 맥주 이 사태가 지금 일파만파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이 사태가 매우 심상치 않죠 그 많던 친다오 맥주 사라졌으며 양코치 가게도 손절 다른 중국 음식들도 지금 난리가 났으며 매출이 무려 80%나 급감했다라는 충격적인 소식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난 3일 서울 영등포 대림중앙시장 안에 위치한 양코치 전문점 메뉴판의 맥주 목록을 확인한 유머씨가 여기도 소변 맥주 논란이 있는 친다오 맥주 파느냐 라고 묻자 정업원이 몸을 움직여 슬그머니 맥주 매대를 가렸습니다 판매를 하지 않은지 오래 됐다라는 정업원의 말이 무색하게 영업용 냉장고 속에는 팔리지 않은 친다오 맥주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로동의 또 다른 양코치 식당에선 판촉용으로 식당 테이블마다 올려둔 칭다오 맥주를 최근에 모두 거두어 드렸습니다 이 식당 주인 장모씨는 이곳은 그로 디지털 단지에서 근무하는 젊은 층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라 이슈에 민감하다라며 손님들이 중국 칭다오 맥주를 아예 찾지 않아 아예 싹 다 치워버렸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발 맥주 파동이 한국 자영업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 산둥성 핑두시의 칭다오 맥주 공장에서 남성 직원이 맥주 원료 맥아에 오줌을 누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중국 인터넷에 퍼지면서 한국에서도 중국산 칭다오 맥주를 기피하는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예 어떤 식당은 칭다오 맥주를 싹 다 빼버린 식당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칭다오 맥주 수입업체는 영상석 공장은 한국에서 수입하는 맥주를 만드는 공장이 아니다 라고 밝혔지만 국내 소비자들의 불씨는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2년 전 알몸 김치 사건이 떠오른다 중국산 식품의 위생 문제가 불거진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라며 이 같은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2021년 중국의 한 김치 공장에서는 알몸의 중국인 인부가 염장통에 들어가 맨손으로 배추를 주무르는 모습이 영상으로 떠돌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국내 식당들은 앞다투어 중국산 김치를 쓰지 않는다라는 안내 문구를 붙였습니다 소비 변화에 빠른 편의점 곳곳에서는 맥주 판매 냉장고 앞 칸을 차지하던 칭다오 맥주를 잘 보이지 않게 비치하거나 아예 빼버리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 사장 김 모 씨는 칭다오 맥주 소변 테러 논란 이후 며칠 동안 칭다오 맥주가 새 캔도 채 나가지 않았다라며 이번에 재고를 소진하고 나면 아예 칭다오 맥주를 발주를 안 할 예정이라며 이슈가 사그랄 때까지 칭다오 맥주 아예 전시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근 편의점의 종업원 유모 씨도 나부터도 논란 이후 칭다오 맥주를 마시기가 꺼려워져 전부 냉장고에 있던 칭다오 맥주 내다 버렸는데 손님들이라고 다르겠느냐며 사장님이 칭다오 맥주 관련 판청물부터 치우라고 해 이미 정리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중국 칭다오 맥주 공장에서 소변 이슈가 불거진 뒤 칭다오의 국내 편의점 매출은 최대 40% 넘게 급감했습니다 A 편의점의 칭다오 맥주 매출 지난달 21일에서 26일 기준 전주 대비 41.3% 감소했습니다 B 편의점에서도 30.6% 줄었습니다 수년째 편의점 수입 맥주 빅3 지위를 유지해 온 중국의 칭다오 매출 순위는 이 기간에 A, B 편의점에서 7위로 내려 앉았습니다 1903년 설립된 칭다오 맥주는 중국의 4대 맥주로 꼽힙니다 중국 내 공장이 60여 개에 달하며 소변 맥주 영상의 배경인 칭다오 맥주 3 공장은 연간 생산 능력이 120만 킬로리터로 세계적인 규모입니다 칭다오가 가장 공두로 현대화를 진행해 온 공장으로 꼽힙니다 칭다오 맥주는 한국 수입 맥주 시장에서도 점유율, 서매점 매출 기준 1위에서 2위를 달리는 인기 제품이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선 앞으로 칭다오 맥주 대신 다른 맥주를 택하겠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양꼬치 집이나 주변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도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칭다오 맥주를 미리 받아 놓은 곳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재고를 반품할 수 있느냐 대체제로 꼽히던 하울빈 맥주의 납품 단가도 50% 넘게 올라 마진이 적다 어떤 맥주를 들여와야 하나 라는 글을 공유하며 지금 현재 칭다오 중국 맥주 사태에 현재 양꼬치 가게도 손님들이 손절을 하고 있는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아예 매출이 80%나 떨어졌다라며 중국 칭다오 맥주와 중국 양꼬치 집을 하던 사장들의 지금 한바탕 울상이며 이 사태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태가 지금 또 다른 중국 음식점들로 또 중국 음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중국 음식이 난리가 났습니다 주로 허거를 팔던 중국 음식점들이 지금 매출이 굽감했으며 허거집과 또 다른 중국 음식들도 계속해서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으며 강남에 잘 나가던 허거집 사장도 이 칭다오 맥주 사태에 매출이 거의 80%나 줄었다라며 이런 충격적인 사태가 올 줄 몰랐다라며 다른 중국 음식점들도 지금 울상이긴 마찬가지다라고 서울 강남에 있는 최고급 중국 음식점 사장 뒤 한바탕 난리가 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국의 충격적인 서변 맥주 사태에 얼마나 그 사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멸공